나 M 이사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뭐야 저 이렇게 니 뭐하니? 한 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실래요? 저 뭐 이미 언어하는 곳 어디든 가면은 일단 한 3인분 정도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만 하시면은 파라다이스에 갈까요? 파라다이스요? 거기서 환상을 보시고 싶다 이 말씀 있어 오케이? 가시죠 배그 잘하시나보네요 아 저 뭐 저는 40시간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래요? 전 40시간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? 예 아 그러면 좀 쏘시는데 어떻게 좀 자신감이 없으시겠네요 저 정말 잘 못해요 아 그럼 제 옆에 이렇게 딱 붙어 계시면은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배그를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캐릭터는 다 벗고 있는 게 저에게 부피가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도 딱 빡빡으로 해주셔가지고 공기저항을 좀 덜 받아 주시고요 그런 것도 돼요? 아 그럼요 아 이게 빡빡이론이라고 아무도 안 떨어진 거 같지 않아요? 네 그런 거 같긴 한데 아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 이 뚝배기가 안 나오네 와 진짜 파라데스에 우리밖에 안 내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거 처음인데 님 M이사 잘 써요? 아니요 아 그래요 왜요? 주워가지고 저도 잘 못 써거든요 저는 AR 장인이라 저희 두 마리 꽉 돼요? 어디 어디 뒷마당인가 여기가? 제가 저격 위치를 잡고 있을 테니까 아 하나 개피인데 님은 좀 더 개피시네요 어 쓰읍 저 있는데 두 마리 있었거든요 아이고 한 마리 있대 카밍 중 될 거 바로 따다다다다다 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에이 아 다했다 에이 그러면은 뭐 다음에 만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예 오 오 개 잘했어 미친 오 오 오 오 실력 탈로 날까봐 오 잘했어 오 살짝 이제 저는 시력이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암벽 사이에서 마사이족처럼 사냥감을 멀리서부터 포착하는 그런 느낌으로 있을게요 포지션을 아 이런 데 있으면 또 관음증도 져가지고 이렇게 눕고 싶어지는데 아 아 이런 데 누워있는 거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제가 또 지리사를 좀 공부해가지고 이쪽 주변이 지금 자기장이 될 거예요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김정호의 살짝 어떤 피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 김정호 선생님이랑 이제 같은 학당에 다녔던 분이 제이 조상님이신데 물을 드실 때 입을 같이 댔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먹었어가지고 살짝 그 피가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리학을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우앗 씨 빠삭해 까분해 어디야 이쪽이지 어 저기있다 뒤졌다 야 M이사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뭐야 저기 니 뭐하니 아 M이사 있는 사람이야 이 ㅅ 야 뭐하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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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침착한 거 맞죠 아 내 M이사를 또 못사요 그래요 많이 못사요 자 주변에 한 놈 더 있다는 거 아 어딨어 뭔가 뭐하냐고 뭐하냐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